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카트민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라켓에서 빔 두께라는 게 있는데 빔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두께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라켓 스펙에 보면 빔 사이즈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라켓의 프레임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드면 스트링, 헤드가 보이는 면이 아니라 라켓을 옆으로 세워가지고 라켓의 얇은 면, 라켓 쉽게 말해서 라켓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라켓 날 부분의 두께를 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두꺼운 라켓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30mm, 3cm 이상 되는 라켓들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게 보통 20mm에서 25mm, 보통은 22,3에서 4mm 정도 조금 얇은 것은 21mm, 20mm, 20mm 이하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헤드, 샤프트 부분, 핸들까지 해서 이 전체의 두께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씩 차이 나는 모델도 있긴 했는데 이 부분을 빔 사이즈, 빔 두께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오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